이번에는 대구에 가면 옛날 나무나 씨가 처음 곡을 발표했을 때 강촌에 살고 싶네 이 노래 나올 점에 대구에도 유명한 작곡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혁식 작곡가라고 이슨이 영을 작곡하시고 또 텀텀이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혁식 작곡가께서 가버린 연이라고 있고요 곡이 너무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추를 감기 내리던 날 소리없이 가버린 연이 싫다고 말을 하면 보내줄 텐데 그렇게 냉령하게 가버릴 줄 몰랐다 나를 사랑한 바도 그렇다 알고 뭐니 거짓이었네 헐고 뭐니 거짓이었네 무늬만 예일이었던 저 사랑 나의 여인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걸자국 보고 찾아갈 거봐 저 사랑 나의 여인아 눈을 떼 내게 돼 있다가 추룩추룩 검기 내리던 멀리 손이 없이 가버린 연이 손이 없이 가버린 연이 싫다고 말을 하며 보내줄 텐데 그렇게 냉령하게 가버린 연이 그렇게 냉정하게 가버릴 줄 몰랐다 나를 사랑한 바도 그 말도 알고 보니 거짓이었네 알고 보니 거짓이었네 알고 보니 거짓이었네 알고 보니 거짓이었네 무늬만 예일이었던 저 사랑 나의 여인아 여인아 감사합니다 곡 분위기가 괜찮죠 가월인 여인 권혁식 작곡 작사 아주 좋은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